단라스 키포 팬들이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공연 무대에 열광했습니다. 에픽하이 2015 북미 투어 공연의 일환으로 지난 6월 5일 단라스를 찾은 에픽하이는 1300여 단라스 키포 팬들 앞에서 한국 힙합의 진술을 선보였습니다. 단라스 다운타운 남쪽 사이사이드 뮤지컬은 에픽하이의 공연을 보기 위해 아침부터 모여든 팬들로 일찌감치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샌프란시스코 공연을 매진시키며 북미 투어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에픽하이를 만나기 위해 이날 가장 먼저 공연장에 줄을 선 주인공은 바네사 아길라 씨와 케라 판테 씨였습니다. 에픽하이는 오후 6시 200여 VIP 팬들과의 팬미팅을 시작으로 달라스의 금요일밤을 달궜습니다. 타블러를 비롯한 에픽하이의 새 멤버들은 VIP 팬들과의 사인회를 갖고 단체 사진을 찍는 등 본 공연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오후 8시를 기회에 팬들의 환호 속에 무대에 오른 에픽하이는 플라이, 팬, 원 등 기존의 히트곡은 물론 지난해 발표한 8집의 수록곡인 본헤이터, 해픈엔딩, 브레스 할리파 등을 열창했습니다. 에픽하이의 리더인 타블러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관객들을 쥐락펴락하며 공연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날 관람객들의 대부분은 백인, 흑인, 에시안, 히스패닉 등이 줄을 잃었으며 연령대도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에픽하이는 지난달 28일 샌프란시스코 공연을 시작으로 LA, 벤쿠버, 달라스를 거쳐 6월 10일 뉴욕 공연과 6월 14일 토론토 공연을 거치로 복리주 투어를 마감합니다.